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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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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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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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삼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들었는데 성사학당에서 하는 말라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말라기 강의 중에 여섯 번째 11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약간 코멘트를 조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을 비난할 생각도 없고 비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김기석 목사님께서 말라기 그 3장 10절의 본문을 아주 잘 해석을 하셔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11조를 갖고 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적질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말씀을 잘 해석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성경을 곡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이 아니 나아가 온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대로 11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도둑이라고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의 그 본문을 사회의 정의와 연결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신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 3장 10절의 그 본문은 아주 간단 명료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11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면 알고도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일하는 레유인들이 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가지고 오게 함으로써 성전을 보수하고 운영하며 그 안에서 일하는 레유인들이 먹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성전의 업무만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유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요아 종교의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유인들이 굶지 않도록 레유인들이 편안히 성전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레유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그들의 생계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책임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청파감리교회의 우리 김기석 모사님께서 자꾸 11조와 사회의 정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레유기 3장 10절의 그 말씀에는 사회의 정의의 요소가 없습니다. 물론 11조에는 사회의 정의의 요소가 있습니다. 11조는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은 온전히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유인들을 공개하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레유인들을 돕는 것이 사회의 정의이다. 약자들을 돕는 것이 사회의 정의이다. 그렇게 말하면 견강부회로 갖다 붙일 수도 있지만 말라기 3장 10절의 그 말씀은 온전히 여호와의 성전을 책임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유인들을 잘 공개해서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른 지도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김 목사님은 사회의 정의를 얘기하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또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도 11조와 사회의 정의를 연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그 본문도 명쾌합니다. 왜 자꾸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11조를 잘 하였다. 심지어 최소위까지 11조를 이렇게 떼서 11조를 하는구나. 잘 하였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은 왜 버리느냐. 11조를 잘 한 만큼 그것처럼 의와 인과 신도 잘 해야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따놓고 가정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는 올림픽에서 잘 싸워서 금메달을 땄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가정생활은 그 모양이냐. 올림픽에서 잘 했던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금메달을 따야지. 가정에서도 잘 해야지. 그런 곤메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1조를 그렇게 잘 한 만큼 의와 인과 신도 잘 해야 된다. 둘 다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김옥사님은 제가 얼핏 듣기에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받아서 의와 인과 신의 관점에서 그런 원칙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1조를 받았다고요? 그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11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심지어 율법을 가르치면서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꾸 11조와 사회정의를 연결시켜서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고 유발시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인기를 얻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제가 보여서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오사님은 선진국가들이 11조를 걷어서 후진국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레위인부터 도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이 삶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먼저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본문과 이 마태국 23장의 본문은 11조가 사회정의에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레위인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에서 사회정의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신자들에 대한 증오를 유발시켜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사님 주위에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를 잘 돕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해석하는 일 아닙니까? 왜 자꾸 말씀을 혼잡스럽게 만듭니까? 거기 사회정의가 왜 나옵니까? 그 본문에서 사회정의를 진정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본문들은 명확한 본문들입니다. 11조와 사회정의가 연결되는 본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선포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텍스트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대로 우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벌을 더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가라고 한 만큼 가고 서라고 한 곳에 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기준 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꿈 위에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말을 해준다고 그런 곳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며 정확하게 적용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나라를 이룬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고 가장 잘 해석하고 가장 잘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찰롬! 아름다운 나라 eni